으 으 으 으 으 으 아들 두달동안 1년을 빼고 매일주 6일 레이트를 했는데 3일을 쉬어야 될까요 본인이 불안하지 말하면 쉬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불안감이 더 커서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정신적인 힘든걸 못참아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어 아 무식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답인 거에 주치를 운동하냐면 하루를 쉬면 이틀을 실 새끼 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렁 하더라도 헬스장에 내 몸을 노출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자극을 받아서 하더라고 하고 있더라고 음 아 그래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추가는 그냥 헬스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으 으